여자친구 있어요? 아니, 없어요 없었어요? 없어요 없었어요? 아니, 없어요 아, 있었는데? 아니, 없어요 그냥 아니, 지금 아빠 뭐 하시는 거야? 자고 있어요 앉으면 자는 거니? 네 아빠! 아빠! 앉자마자 주무시더라고요 네, 다른 사람들은 이제 잠들어요 앉아서 기대고 있거나 앉아 있으면 뭐야, 안 돼! 아버님! 아버님, 편해서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피곤해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편히 잘 잘했어요 또irland 아빠 또irland 죽어. 일할 줄 알았다. 1년 뒤. 1년 안 됐었어요. 그때가.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갔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깐 잠잔나고 누워있는 사이에 자기가 이제 애를 데리고 휴게, 저기 휴게실로 이제 가가지고 TV를 본 거예요. 보고 있었나 봐요. 또 애는 떨어뜨린 거예요. 휴게실에서 앉아서는. 이렇게 조는 거예요. 지금 보시죠. 할아버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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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쪽에는 애호 Bottom. 여기에 있습니다. 도색하려고요. 게임장도 만들어 드릴게요. 어떻게 된 건데요? 뭘 해서 집안 내mm Diesmal. through 못나ft 저는 진짜 스트랍때 받아요 그렇게 안 써서 주무시라고, 주무실에도. 나중에는 다른 애도. 내가 언제 산다고. 무슨 소리야 내는 거야. 금방 수면 상태로 들어주세요? 네, 금방 수면 상태로 들어주세요. 금방 들어주세요. 몇 초 만에 지금? 지금 한 40초에서 50초 사이 정도에 잘 믿으신 거죠. 이분은 기면증은 아니고 중축 수면 호흡장에 관전하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잠시동안 호흡에 문제가 생겨서 산소와 이산탄소 비율이 깨지면서 낮에 연탄카스를 만드는 것 처럼 좋은. 추석보공이 충분히 있고요. 일단은 산소를 불어넣어주고 이산탄소를 빼주는 양합기라는 기구가 있습니다. 그걸 매일 밤 키우고 자면 아마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우리 아이들하고요. 애기 엄마한테 미안해서 해주고. 미안해서? 네. 그동안 옷 놀아주고 애기 엄마 못 도와준 거 도와주고 같이 놀고 싶습니다. 다시 한 번 좋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